네 반갑습니다 김재입니다. 법원직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법원직 한국사 고득점 최적화 내용과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파트별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은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 이번 시간에는 역시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. 수업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과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이제 DC만 국사에서 제일 큰 핵심적인 내용은요. 바로 이제 이해와 그 다음에 암기를 함께 가져가는데 한국사는 이해 과목인가요? 암기 과목인가요? 이런 논점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주면 제일 장기 저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심플한 일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제가 디테일한 한국사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고득점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함께 노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믿음이 없으면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기 좀 힘듭니다. 그래서 저를 좀 믿어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요건 확실하게 나올 것이다. 이거는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적중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의 제일 큰 특징은요. 제일 먼저 이제 기본 내용과 이제 심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기본 내용은 좀 내용적으로 볼 때 핵심적인 것들을 좀 잡고 심화 내용에서는 필요한 것들을 확실하게 좀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치사와 그 다음에 경제사회 문화사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이제 전근대사하고 근현대사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와 핵심정리 이러한 것들까지 디테일한 거와 심플한 거를 함께 잡아간다고 해서 디심한국사라고 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수업에 대한 첫 번째 내용에서 제일 먼저 이제 개괄 이번 시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라고 하면서 개괄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학습을 해나가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회기하는 그런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. 그래서 1회독을 제대로 하셨을 때는 2회독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내서 준비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 전체 커리큘럼에서 이론적인 거와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특강 같은 것들을 잘 다져서 우리가 배웠으면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료에도 능하고 그 다음에 연표를 외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추상적인 학습이 아니라 이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학습 방향으로 제가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 출제 비중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적재적소의 특강들을 제가 좀 챙겨가지고요. 여러분들 점수를 확실하게 베이스를 제가 딱 잡아드리고 그 위에 사상 누각이 되지 않도록 단단한 그런 한국사 점수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요. 이제 강의 진행 방식은 제일 처음에 오늘 진도 나갈 예정 범위까지 미리 한번 말씀 좀 드릴 겁니다. 그러면 시간이 좀 나시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그 다음에 배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넘겨보시고 아 책의 구성이 이렇게 좀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날개 부분은 아 이런 게 있네 하면서 정확하게 몰라도 됩니다. 하지만은 한번 보고 오시면 나중에 책에 있는데 필기를 다른 곳에 할 필요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 절약하는데 오히려 이게 좋을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3분 동안에 오늘 배운 거에 대해 가지고 잡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작할 때 제일 앞부분에 저번 주에 또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해라고 하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사는 이해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암기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받게 되는 데미지가 큽니다.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베이스에 좀 깔아두시면서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아 요게 요거구나 하면서 아 요거 왜 요게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조금 더 가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암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뼈대를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요게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작업들을 좀 해나가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제가 암기 비법 같은 것들을 많이 여러분께 제공을 좀 해드릴 겁니다. 그러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확실하게 잘 잡아주는 그럼 저도 연도 외우는 거 참 싫어합니다. 저는 제 차 번호 외우는 데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또 저는 번호 외우는 핸드폰 번호 외우는 거는 한 번씩 제 번호를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 핸드폰 번호는 끝 번호가 0194입니다. 한국사입니다. 제 핸드폰 번호 끝자리가 그렇죠. 이런 것들처럼. 그래서 좀 잘 외울 수 있도록 저는 좀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암기 팁들 필요 없는 암기 팁들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수업을 이제 듣다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좀 볼 거고요. 자 그리고 이제 응용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.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두 개가 가리송합니다. 그러면 1번, 2번, 3번, 4번 이렇게 좀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한 번 보기를 이렇게 좀 보고 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게 만약에 답이 안 보이죠. 그러면 이 2번과 3번 중에 하나일 거야. 이렇게 해서 막 이거를 집요하게 뭔가 파고들려고 하지 마시고 이러면은 2분, 3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. 요건 나중에 아마 이런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는 있을 거예요.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다 풀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좀 드린 거는 8분에 92점 이상 요 정도로 또는 이제 96점 요 정도로 제가 좀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요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요러한 것들은 완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문제 푸는 다른 과목까지 다 풀고 난 다음에 요걸 최종적으로 답이 안 보이면요. 이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갑니다. 그러면 제일 먼저는 제가 이거를 날릴 수 있는 소거법에 대한 거를 스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릴 건데 그래도 안 풀리면 이건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풀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슬픈 내용이지만 그 얘기까지 한 번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긴장을 하면 이게 보기가 잘 안 보여요.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읽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읽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요게 뭐뭐 했으나 다음에 뭔가 반전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요러한 것들이 잘 안 보이고 그럴 때는 나중에 한 번 끝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긴장이 조금 더 풀려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요런 부분이 어? 이거네? 라고 하면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드리고 제가 이 부분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두 개가 알송한데 요거를 잘 풀 수 있도록 요런 것들을 매듭을 잘 여러분들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정답을 유추해야 될 수 있는 이런 스킬들 이게 참 중요하죠. 그래서 요러한 것들까지 해서 이 난해한 이런 문제들 두세 문제 나오는 것까지 요게 이제 일명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변별력 문제라고 해서 좀 내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을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요런 거를 잘 끌어올릴 수 있도록 요런 거를 책임을 좀 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이제 법원직 한국사 출제 경량 학습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런 내용이에요. 선사부터 철기 국가까지는 이제 5에서 10점 정도가 좀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전근대사가 전반적으로 60점이 좀 나온다라고 할 때 정치사가 거의 30에서 40점 정도 경제사 그 다음에 사회사 그 다음에 문화사 요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최고점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사회사가 좀 물먹일 때가 좀 한 번씩 있으니까 요런 거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기가 좀 힘든 파트가 바로 이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정치사는 공부하시다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한 2배독 좀 넘어가면서는 요런 게 이제 점수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. 자 그리고 이제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근대사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와 그 다음 세 번째 현대사가 있다라고 할 때 제일 지금까지 출제가 될 때 근현대사 중에서 현대사가 변별론 문제로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기출 문제들을 좀 한번 좀 보여드리는데 이 기출 문제들의 좀 유형을 보면 이 시대나 아니면은 이 상황을 퉁치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집요한 문제 이런 것들도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시대에 대한 두루뭉술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큰 틀을 잘 잡는 게 아무래도 1차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뼈대기 때문에 요걸 탄탄하게 잘 해나가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정치사의 흐름을 잘 잡으면서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 고대 안에서도 크게 이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, 발해와 통일신라, 그 다음에 후상국시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때라고 한다면 동시대 때 고구려, 백제, 신라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업적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. 그래서 중세는 고려파트인데 고려는 크게 5개로 나눕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초기와 중기 그 다음에 무신직권기와 원간석기, 말기 그래서 이렇게 전기와 후기로 둘로 나누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2개, 3개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중세파트에서는 고려에서 이민족의 침입사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권층들에 대한 그런 성향과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이런 왕들에 대한 업적들 이런 거를 잘 정리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근세 그 다음에 근대 태동기가 있다라고 할 때 특히 근세파트는 특징이 15세기의 역사와 16세기의 역사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이러한 내용들, 근세, 조선 전기적인 분위기를 잘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. 오늘날에 이런 붕당사를 정리를 좀 잘 해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16세기 중후반에 붕당사를 정리를 해서 조선 후기로 챙겨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근대 태동기가 바로 임진대란과 병자우란 이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붕당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뒷부분에 나중에 세도정치 시기가 되면은 홍경래 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형수농봉계 그 다음에 천주교 박해가 시험에 자주 보입니다. 다른 직렬에 비해서 천주교 박해 문제나 이런 것들도 정리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이 63년부터 해서 1910년까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볼 때 연표를 암기하는 게 확실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 큰 사건이 하나 있으면 이 사건의 앞과 그 다음에 뒤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문서적인 거나 그 다음에 협약이나 조약, 개혁 이런 것들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는 크게 10년대, 20년대, 30, 40년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한다라고 할 때 10년대 때 내용이 바로 무단통치였고 20년대 때가 문화통치고 그 다음에 3, 40년대 내용으로 가면서는 이때는 독립군에 대한 어떤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서 이거 외적으로 임시정부나 아니면 의열단이나 한국광복군이라든지 아니면 한인의 국단 이런 것들이 주제사기 때문에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 나갈 거고요.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역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대통령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이제 헌법 개정에 대한 구차에 걸친 헌법 개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우리가 다 씹어 먹을 거고요. 그리고 대통령 얘기하면 11대, 12대 대통령이 전두환입니다. 그러니까 12, 12 사태 이런 거 한번 좀 들어보셨죠. 그래서 11, 12 이게 바로 전두환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서 통일 관련된 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디테일한 내용까지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현대사가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 나가고요. 그렇게 해서 문제들을 한번 좀 가볍게 한번 좀 보시면 이러한 것들은 통일신라하고 발해하고 고려의 각종 기구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좀 나왔는데 제가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만 한번 좀 뽑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들 좌위방부, 우위방부까지 좀 정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. 자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보면은 이 각각 시기별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잘 잡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보면 어떤 큰 흐름 잡고 여기에 가해 들어갈 게 어떤 내용이야 이런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왕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자 그리고 이 고려의 어떤 경제 파트에서 전시과가 상당히 잘 출제가 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전시과 시스템의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시정, 개정, 경정, 전시과 이런 것들을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빈출도가 높기 때문에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런 게 약간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. 다른 직렬에는 좀 나오지 않는 도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에 의해서 어떤 표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이런 문제들인 조선 후기의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런 문제도 자주 출제 좀 되고요.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문화 파트인데 문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제사들 이런 것들을 잘 정리가 돼 계셔야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절인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 보면은 각종 불교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러한 청자나 아니면 건축 양식이라든지 상정고급예문 이런 것들 이게 뭔지에 대한 거를 이해와 함께 안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조선 후기에 호락 논쟁이라고 해서 충청도 지역과 이제 경기 지역에 대한 어떤 논쟁이 이 노론 사이에 있었던 그런 문제가 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내용적으로 이게 나중에 호론이 어디 역량을 주고 낙론이 어디 역량을 주는지에 대한 게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좀 가벼운 그런 문제로 좀 갈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근현대사 내용에서 시기별로 볼 때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가는지에 대한 위정척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이런 문제도 상당히 좀 빈출도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자 그리고 보면은 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어떤 순서부터 해서 나중에 1894년 95년이 상당히 빈출도가 좀 높아요. 그래서 요 내용을 같이 정리를 흐름에 따라가지고 정리를 잘 해나가면서 가보기업 같은 내용들 이런 거 있잖아요. 법원직 시험이 2024년도부터 없어지죠. 갑자기 이런 분들 있잖아요. 이런 느낌 과거제 폐지 이런 게 그 당시에 그러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아니 법원직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과거제 폐지 이렇게 딱 하면은 그냥 별 감흥이 없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 과거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과거제가 폐지된다. 이게 상당히 센세이션한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이 1차 가보개혁의 신문제도가 폐지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바로 1차 가보개혁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개혁들을 한번 정리해 나가는 것도 같이 노력을 해서 완성하면 이런 문제들은 좀 쉽게 접근이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한제국과 일본하고 어떤 조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. 특히 이 조약 내용들이 시험에 변별력 문제로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한번 좀 잘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좀 할 거고요. 자 그리고 무장 독립투쟁에 대한 내용들도 아마 처음 공부하실 때는 이 독립군에 대한 이름들이 막 많이 나오니까 제가 독립군에 대한 이름은 12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다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만드를 좀 드릴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. 지청천 장군의 동생이 요리사예요.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고 딱 하면은 형 오늘 뭐 해줄까 얘기하니까 나중에 어 동생아 난 오늘 쌈싸 먹고 싶은데 쌈싸 대 동생아. 그래서 나중에 쌈싸 대 동생아 하면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 나중에 이런 암기 팁들이 좀 적지적소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도 좀 쉽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 사료가 뭐고 이 사료가 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확실하게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료 분석에 대한 내용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빈칸 넣기 이게 빈출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현대사전 마찬가지로 순서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표를 이러한 것들을 잘 외우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.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법원직 학습 방법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 좀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년에 한국사 고득점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. 그건 제가 단연간의 학습에 의해서 나온 검증이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요. 그런데 끝까지 저를 믿고 잘 따라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학교 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제가 잡겠습니다. 저는 이 악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악수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팔목을 이렇게 딱 잡는 게 악수라고 생각합니다. 내가 놨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어서 여러분 합격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합격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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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